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치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존재의 이유를 찾는 앞만 보며 이약 물고 달려온 삶 그에게 삶은 열심히 싸워야만 하는 투쟁의 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죽기 살기로 살려고만 했던 건 아니었을까 만약 사는 동안 적당히 자신의 욕망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더라면 너무 앞만 보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달렸더라면 그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는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는 왜 그토록 끝없이 달리기만 해야 했을까 한 번쯤 멈춰설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12월의 어느 추운 날 그는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생애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하게 떠났을지 가족들의 외면 속에서 쓸쓸히 떠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켜봐왔던 그의 삶을 생각해보면 후자였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죽은 뒤에라도 혹시라도 그를 다시 만난다면 꼭 묻고 싶어졌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국내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순으로 전체 사망의 45.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암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7년째 1위를 지키고 있는 데다 암 사망률은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의학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울대학교 안병원 종양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해온 김범석 교수가 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인데요 저자는 다양한 죽음의 순간을 보아오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다고 합니다 책 서두에 쓴 저자의 글 일부를 먼저 볼까요? 사람들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환자가 의사를 먹여 살리는 셈이고 때로는 환자가 의사를 치료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만나온 환자들의 선택이 그들이 꾸려가는 시간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내게는 반명교사가 되기도 했고 정명교사가 되기도 했다 내가 만난 환자들은 삶과 죽음으로 살아있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생애 숙제를 푸는 것 같았다 그들이야말로 나의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가끔은 환자들의 가르침이 버거울 때도 있었다 어떤 죽음들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고 어떤 죽음들은 몹시 가슴 아프게 했으며 어떤 삶은 나를 겸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복귀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틈날 때마다 기록을 남겨왔다 거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었고 적어놓기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순간도 있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과정을 복귀하고 글로 남기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고 있거나 잊어버렸던 혹은 찾고 있었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환자들은 때로는 살아서 때로는 죽어서 나를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남아서 그들이 남긴 흔적들을 되짚으며 그 의미를 되새기곤 했다 그래서 때때로 죽음이라 쓰고 삶이라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삶을 잊어가는 나에게 누군가는 계속 의미를 물어왔으므로 죽음을 통해 돌아본 삶은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은 4부 안에 33개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여러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글들을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돈 2억 갚아라 한 폐암 환자가 있었다 그는 아주 오래전에 이혼했고 이혼했고 자식이 없었다 같이 살던 동고인은 법적으로는 부인이 아니었고 환자의 병세가 깊어지자 그의 곁을 떠났다 한마디로 이제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었다 한동안은 기력이나마 혼자 병원을 다니며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점점 암이 진행되면서 그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화장실을 혼자 가기 어려워 간병인을 두어야 했고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다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입원을 하게 되자 호스피스팀에 의뢰가 있었고 호스피스 상담을 시작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부모는 오래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남동생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혈육이라고는 그 동생뿐이었는데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되었다고 했다 4, 5년 전쯤 동생이 사업을 한다며 그에게 2억 원을 빌려가 놓고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돈을 갚지 못했고 그 뒤로 서먹해지는 바람에 연락도 끊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그렇게 큰 돈을 떼어먹고 연락이 끊긴 동생을 이해한다고 여전히 좋다고 말하는 형은 세상에 없다 동생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그러나 그는 폐암 말기였다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가족의 도움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결국 호스피스팀의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동생에게 연락이 닿았으나 당연히 동생은 형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호스피스팀은 그에게 환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뒤 회진을 돌 때 처음 보는 남자가 환자의 병실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섰다 누군가가 그 환자를 찾아온 건 처음이었다 비슷한 얼굴 생김새에 환자의 동생인 것을 직감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놀란 표정이었다 형님 예상대로였다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된 형제가 몇 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형제의 상봉을 위해 환자의 침대에서 몇 발짝 물러섰다 환자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이내 눈썹이 크게 올라갔고 동생은 환자를 보고 황망한 눈빛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환자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온몸에 뼈와 가죽만 남은 몸으로 환자는 산소마스크에 의지한 채 근근히 숨만 쉬고 있었다 곧 동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몇 년 만에 만나는 형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에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세상에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연이 있다 부부는 이혼하면 남이라지만 형제는 서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가 섞인 사이다 부부가 의복과 같다면 형제는 수족과 같다 지구상의 50억 인구 중 유일하게 서로 같은 뱃속에 머물렀던 존재는 부정한다고 부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쨌든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형제의 만남은 형의 죽음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순탄치 못한 삶이 갈라놓았던 두 사람을 죽음이 다시 만나게 한 셈이었다 형제는 서로 한참 마주보았다 둘 사이에는 세월의 공백만큼이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병실의 적막은 깊고 또 깊었다 동생은 형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 채 어쩔 줄을 모르고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2억 원이라는 돈과 원망과 세월이 핥히고 간 두 사람 사이의 틈은 생각보다 깊어 보였다 한참 뒤 환자가 동생에게 할 말이 있는지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숨이 차서 목소리를 크게 낼 기력조차 없던 형이 자신을 부르자 동생이 다가가 형의 얼굴 쪽으로 허리를 숙였다 동생은 곧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드디어 화해 순간이 왔구나 나는 조금은 두근대는 마음으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 두 형제는 화해하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우애롭게 보낼 것이다 환자는 동생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귓가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했다 너 내 돈 2억 갚아라 그 순간 병실 안에 있던 모두가 귀를 의심했다 병실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고 훈훈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다시 한 번 천천히 말했다 내 돈 2억 갚으라고 동생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은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다 환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2억 원은 환자가 평생 많은 것을 희생해서 모은 돈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돈을 동생을 믿고 내놓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동생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 얼마나 깊을지 모든 걸 잃었다는 절망이 얼마나 클지는 짐작할 수조차 없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야기의 결말은 충분히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었다 환자의 동생은 그 뒤로 다시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다 환자도 더는 동생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동생은 간병인을 보내주었고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했다고 들었다 며칠 후 환자는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가운데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무연고 시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적어도 시신은 동생이 수습해간 것 같았다 결국 내 돈 2억 갚아라가 환자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된 셈이다 그의 삶에서 2억 원은 어떤 의미였을까 돈보다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동생이 더 원망스러웠던 걸까 되돌릴 수 없는 과거보다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쓸쓸하게 떠나지는 않았을 텐데 종양내과 의사이다 보니 삶의 마지막을 목도하는 일이 많고 마주하는 사연도 각양각색이다 그 환자 이전에나 이후에도 환자의 가족들이, 주변인들이 돈 때문에 다툼하는 꼴을 적잖이 파왔다 그럴 때면 가끔 그 병실에서 환자가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2억 갚아라 라고 말하던 순간이 떠오른다 한 인간이 혈육에게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가 내 돈 2억 갚아라였던 것은 씁쓸했고 쓸쓸한 죽음은 언제나 그렇듯이 안타깝기만 하다 10년은 더 살아야 해요 소위 기대여명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기대할 수 있는 남은 삶의 기간으로 의사들이 길어야 6개월, 3개월이라고 말하는 그 숫자다 일종의 평균값인데 예를 들어 폐암사기로 진단받은 환자가 10개월 정도 연명하다 사망한 경우 폐암사기의 평균적인 기대여명은 1년 내외로 알려져 있으므로 평균 범위 안에 속한다는 시기다 70살에 노인 암환자가 있었다 그는 내게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물었다 의사로서 볼 때 6개월 이상 장기생존은 어려워 보였다 에둘러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솔직히 대답해 주었다 그때 그 환자는 담담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외래에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고 떠나야겠다며 자신의 결심을 말했다 그 후로 그는 정말 매주 하나씩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기 시작했다 들어보면 거창한 일은 아니었다 아내와 바닷가로 여행가서 해산물 요리 먹기 종일 받아보기 좋아하는 노래를 모아 자식들에게 선물하기 손주들에게 편지 쓰기 고향 친구들에게 밥 사주기 예전에 싸웠던 친구에게 연락하기 같은 일상적이면서도 소소한 일들이었다 그는 매주 병원에 올 때마다 지난주에 자신이 했던 일을 소상히 늘어놓으며 즐거워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고 사는 게 즐거워졌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몹시 아쉽다는 이야기도 했다 나는 그가 들려주는 별것 아니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다 그와 비슷한 연세에 또 다른 노인 환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대 여명을 듣고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건 평균적으로 확실히 어려운 일이었다 의사로서 판단하기에 그의 상태로는 당의 추석도 넘기기 힘들었다 내 기대치는 올해까지 어떻게 해서든 추석만이라도 잘 넘겼으면 싶은데 그는 자꾸만 10년만 덜을 말했다 물론 모르는 척하고 그가 바라는 답을 해줄 수도 있었다 적당히 열심히 노력해보자는 말로 다독이고 하는 데까지 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현실을 눈앞에 둘 때쯤에는 환자가 이미 의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환자가 현실을 직시했으면 했다 환자의 나이가 적든 많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때 남은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오랜 시간 암환자들을 마주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었다 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예정된 죽음은 어쩌면 삶의 마지막 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내 욕심인 줄 알면서도 눈앞에 환자에게 물었다 10년 더 사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더 살게 된다면 해보고 싶은 일 없나요? 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손주가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 한 벌 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고향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뭐 그런 거요 여러 번의 질문에도 끝내 그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는 막연히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소망 같은 게 없는 것 같았다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었다 오히려 앞에 그 노인 환자가 이례적인 경우였다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도 자신이 뭘 원하는지 무엇에 기쁘고 슬픈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모르고 산다 게다가 죽음을 코앞에 둔 노년의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를 계획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점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남은 나를 더 살고 싶다는 바람만 되뇌며 보내기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하며 사는 건 의외로 쉽지 않다 사회에 발들이고 나면 먹고 사는 일에 힘쓰느라 눈앞에 현실에 치어서 스스로에 대해 물을 여력이 없다 물어서 답을 한다고 한들 훌훌 털고 내 멋대로 살 수도 없는 일이다 당장 오늘 뭘 먹을지 뭘 할지 고민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기 마련이고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그 같은 태도가 습관이 되어버린다 습관은 관성이라는 가속도를 얹고 삶의 내용과 방향을 바꿔버리기도 한다 어쨌든 나는 눈앞에 노인 환자의 여명을 더 늘려줄 수는 없었다 그저 그가 남은 시간을 잘 채워갔으면 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라도 사소한 기쁨을 찾기 바랐다 나는 그에게 다음 외래에 올 때 하고 싶은 일 열 가지만 생각해오라고 숙제를 내줬다 하루에 한 번 웃을 일 만들기 핸드폰 사진 매일 찍기 일주일에 세 번 산책하기 자식들에게 하루에 한 통 문자메시지 보내기 아내에게 매일 고맙다고 말하기 같은 이런 소소한 것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 숙제가 너무 어려웠던 걸까 아니면 그런 것은 평범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걸까 그는 다음 외래에도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은 빈칸으로 남겨둔 채 추석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삶을 얼마나 의미있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안고 태어난다 일종의 숙제라면 숙제이고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숙제를 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인생의 숙제를 풀든 풀지 않든 어떻게 풀든 결국 죽는 순간 그 결과는 자신이 하나 드는 것일 테다 기대의 여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특별한 보너스일지도 모른다 보통은 자기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채로 살다가 죽기 때문이다 너무 늦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닌가요? 선생님 혹시 내 기억이 틀렸을까 봐 지난달 진료 기록을 다시 열어보았다 분명히 no more chemo, supportive care only, end of life care planning이라고 적어놓았다 항암치료가 더는 어렵고 이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였고 환자와 그 부인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바 있었다 그때도 환자는 내게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하지 않는다느니 가망이 없다느니 어떻게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느냐며 화를 쏟아냈었다 그런데 이제는 나쁜 소식을 미리 말해줬어야 하지 않느냐고 뒤늦게 말을 했다고 원망하고 있었다 끝까지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한 달 전 그는 내 이야기에서 듣기 좋은 부분만 듣고 좋지 않은 부분은 흘려들었던 모양이었다 몸에 나쁜 음식은 달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고 암 환자라면 누구나 치료하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데 있다 아니 선생님 그걸 지금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60 가까이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두 달 만에 정리한단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었다 어떻게 몇 십 년 가까이 살아온 인생을 두 달 만에 정리하겠는가? 이 환자는 운영하던 사업체도 정리해야 한다는데 그게 두 달 만에 정리될 수 있을 리 없다 그래도 이 환자는 두 달이라는 시간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붙들고 끝까지 항암 치료에 매달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 삶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한 채 말이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보통 사망 6개월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다 즉 그들은 삶을 정리하는 데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진다는 말이다 그에 반해 서울대병원 통계상에서 환자들은 사망 한 달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다 삶을 정리하는 데 고작 한 달의 시간을 가지는 셈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항암 치료를 가장 빡세게 하는 나라이고 여기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삶을 정리할 준비를 한다고 봐야 한다 항암 치료의 항암 치료에 의한 항암 치료를 위한 이라고 해야 할까 의사가 더 이상 항암 치료가 어렵다고 해도 많은 환자들은 최선의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명목 아래 믿을 수 없는 보완 대체의 약에 헛돈을 쓰거나 항암 치료를 포기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연명 치료를 받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호하기에 안타까울 때가 많다 삶을 마무리할 최소한의 여유도 없이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애를 쓰다가 가는 것이다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지금의 우리 모습이다 내가 경험한 바로 한국은 살기도 힘들지만 죽기도 힘든 나라다 물론 의사인 내 마음속에도 항암 치료 중단에 대한 저항감이 있다 아직은 쓸 수 있는 약이 남았는데 아직 환자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보호자도 아직은 더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내가 너무 쉽게 환자를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나 역시 나쁜 소식을 전할 타이밍을 놓치기도 한다 나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경우에 환자들에게 가능한 한 일찍 말하려고 한다 어떻게 두 달 만에 삶을 정리하느냐는 그 환자의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60평생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는데 두 달이라는 시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짧다 내가 만일 갑자기 말기암 환자가 된다면 40년 조금 넘게 살아온 내 삶을 정리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필요할 것 같고 누구든지 간에 두 달 안에 정리하라고 한다면 나 역시 화가 날 것 같다 환자에게 일찍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남은 시간이 환자에게는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성장 따위를 운운하느냐고 속편한 소리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무한히 지속될 것 같았던 생이 유한하고 소중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은 분명히 변한다 암 환자의 경우 하루하루를 일상의 반복으로만 보내지 않고 누구보다 더 의미 있는 매일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암병원에서 무수히 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나는 분명히 그 같은 변화를 신뢰를 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가 때로는 충격을 받을 것도 마음 아파할 것도 알고 있지만 내게 돌아올 원망도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려고 한다 그것이 환자에게도 의사인 나에게도 분명히 조금 더 나은 길일 것이라고 믿는다 말기암 환자처럼 죽는 때를 받아놓지 않았을 뿐 어차피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되어 내게 주어진 연장된 한 달을 살듯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까요 정확히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평생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